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자 오늘은 81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 명령법 다음에 나오는 AND와 OR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명령문이죠 명령문이 나오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뒤에 콤마가 쓰이고 AND가 나오거나 OR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뒤에 이렇게 주어동서가 나오고요 자 이럴 때 AND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OR 같은 경우는 또는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명령문과 AND를 합쳐서 IF처럼 우리가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명령문과 OR를 합쳐서 IF NOT이나 UNLESS 같은 느낌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먼저 1번 보시면은 MAKE HAST죠 이거는 서둘러라 그쵸 명령문이죠 동사로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AND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그러면이죠 그러면 그쵸 서둘러라 그러면 YOU WILL BE IN TIME이에요 제 시간에 당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얘를 이 내신 시험에서는 IF절로 바꾸라 그래요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IF를 써주고 이 명령문에 그 암시되어 있는 주어는 YOU죠 명령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너한테 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IF YOU MAKE HAST가 되겠죠 이렇게 써주고 그쵸 큰 말을 써주고 뒤에 YOU WILL BE IN TIME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요렇게 바꾸는 거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 보면은 WORK HARD죠 열심히 일해라 또는 열심히 공부해라 5월이죠 그렇지 아니면이죠 그렇지 아니면 YOU WILL FAIL 너는 실패할 거다 또는 떨어질 거다 라는 거죠 자 이것도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5월은 IF NOT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IF NOT이죠 IF YOU가 되겠죠 명령은 너한테 하니까 IF YOU DON'T가 되겠죠 IF YOU DON'T WORK HARD 그쵸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오겠죠 YOU WILL FAIL이죠 예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3번을 보면은요 3번은 정말 유명한 그 문장이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이라고 그러죠 또 가스펠 오브 매튜라고 그쵸 마태복음의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 성경 구절인데 그래서 명령문이죠 구하라 그러면 IT SHELL BE GIVEN이에요 그쵸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니까 얻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SICK 이것도 뭐 구하라 찾아라 다 되죠 그러면 이 얘가 YOU죠 YOU 그쵸 이게 아마 킹 제임스 버전을 지금 가져온 것 같은데 그래서 너는 SHELL FIND 에요 그쵸 발견하게 될 거다 NOT 두드리라 그쵸 그러면 IT SHELL BE OPENED죠 열릴 것이다 ONTO YOU 너에게 아셨죠 자 AND는 그러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명령문이 아니고 요렇게 그냥 명사만 나와 있는 어 그러한 표현 다음에 AND나 OR 나올 때도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ONE MORE EPPORT죠 좀 더 노력하면 그쵸 좀 더 노력하면 그러면 YOU WILL SUCCESS죠 그래서 너는 성공할 거다 요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5번 보시면은 웃어라 그러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너와 함께 그런데 WIP 울어라죠 그러면 너 혼자 울 거다 아시겠죠 언론이니까 자 6번에 HOLD YOUR TONG 그쵸 너의 혀를 잡아라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라 이런 거예요 그쵸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REPENT IT REPENT 는 이거는 이제 좀 종교적인 의미로 회개하다죠 회개하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후회하다 의미도 있습니다 후회하다 그래서 너가 지금 조용히 하지 않으면 예 후회하게 될 거다 그것을 자 우리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DON'T BE SPIT FIRE SPIT FIRE가 뭐예요 SPIT이 뱉다죠 근데 뭐를 뱉는 거야 불을 뱉는 거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SPIT FIRE 다음에 지금 어가 붙었죠 예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발끈하는 사람 그쵸 예 막 욱하는 사람 있죠 예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마른 사람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발끈하는 사람이 되진 마라 하고서 ELSE가 되어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부사인데 5월이랑 같이 쓰여요 원래 여기서 아마 5월이 생략됐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성마른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I WANT TELL YOU 난 너에게 말하지 않을 거다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WALK죠 예 이게 일해라 그쵸 또는 공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YOU SHELL NOT IT죠 자 요거 표현은 좀 형광편드로 칠해 놓을게요 여러분 원래 SHELL은요 2인칭 주어랑 쓰이지가 않죠 예 그래서 SHELL이 2인칭 주어랑 쓰일 때는 말하는 화자의 의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OU SHELL DIE 라는 표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 말을 하는 화자 I의 의지 표현 즉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에요 I WILL MAKE YOU DIE 에요 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YOU SHELL NOT IT 같은 경우도 너는 먹지 않을 거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먹게 하지 않을 거다 이 얘기죠 너를 굶길 거다 이런 얘기에요 일하지 않는다면 자 9번 보시면은 BLEET 이죠 BLEET 그쵸 예 그 총탄이죠 탄환이 RACHID IN 인데 RACHID IN 하게 되면은 어디어디에 박혀있다 에요 그래서 그 이 탄환이 나의 왼쪽 어깨에 박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A LITTLE LOWER 에요 자 여기도 이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앤드리가 그러면 이제 좀 더 아래 였다면 그쵸 좀 더 아래 였다면 그러면 I SHOULD HAVE BEEN IN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는 어디에요 천국이죠 낙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왼쪽 어깨에 조금 더 아래면 어디에요 심장이죠 그쵸 총탄이 심장을 관통했었더라면 나는 오래전에 그쵸 오래전에 오래전에 천국에 있었을 텐데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긴 문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해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HAVE CONFIDENCE죠 자신감을 가지래요 IN YOURSELF 너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지래요 그러면 YOU CAN DO ANYTHING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YOU HAVE CONFIDENCE IN YOURSELF 그리고 너는 자신감을 갖는데요 너 자신에게 그쵸 네 너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는 것 그쵸 자 그리고 뒤에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뭐다 요거는 좀 이렇게 박스를 칠게요 요 하나의 덩어리 그쵸 요 너가 너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는 것 그것 하고서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유일한 방법이다 뭐하는 방법이에요 TO MAKE HAL 그쵸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다른 사람들이 뭐 할 갖는 거죠 뭘 가져요 어떤 확신 여기서는 자신감도 되지만 어떤 신뢰 신 이런 것도 되겠죠 너에게 어떤 확신을 갖게 만들 유일한 방법이래요 그쵸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다른 사람을 확신시키고 다른 사람을 확신시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아시겠죠 자 1번 요정도로 하시고 자 2번 보겠습니다 IT IS SURPRISING 이래요 그쵸 가짜 주어죠 놀랍대요 뭐가 놀랍습니까 HOW이야가 이끄는 내용이죠 인간이 믿는 거 뭘 믿어요 말들을 믿는 거죠 인간이 말들을 어떻게 믿는지는 놀랍다 그쵸 만약에 그가 들었다면 그쵸 뭘 들어요 그가 바보라고 예를 들어서 그쵸 그는 서스펙트 목적어 목적 보호입니다 자 요렇게 쓸 때는 이게 의심하다 라기보다도 뭐랄까 뭐뭣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서스펙트 다음에 A 이게 이제 목적어고 B 목적 보호가 올 때는 A가 이것이 아닌가 하고 좀 이렇게 좀 추측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쵸 예 그래서 그가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바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할 거다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세미콜론 나오고서 명령문이 이제 나오죠 근데 이래서 이제 그를 뭐라고 불러요 아주 똑똑한 펠로우라고 클리브한 펠로우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러니까 부른다면 이렇게 이 푸절처럼 해석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그를 좀 똑똑한 사람이라고 똑똑한 동료라고 그렇게 말하면 He will be delighted죠 기쁠 거래요 뭐 한다면 만약에 너가 go off 한다면 go off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자리를 뜨다 라는 뜻이에요 자리를 뜬다면 그쵸 뭐가 하는 거 없이 지불하는 거 없이 그에게 뭐에 대한 지불을 하는 거죠 for the article article은 여기에서 무슨 어떤 논문이라던가 그쵸 어떤 뭐 법조항 이런 게 아니라 article이 이게 물품의 이제 뜻이 있습니다 물품 어떤 물품이에요 you have bought from him 그로부터 산 물품을 그에게 지불하는 것 없이 자리를 뜬다고 해도 그는 기뻐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말을 정말 어떻게 의지하는지 어떻게 믿는지가 상당히 재밌는 거죠 그쵸 누군가가 바보라 그러면 슬퍼하고 누군가가 똑똑하다 그러면 막 좋아하고 그쵸 예 그렇게 아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은 자 비서죠 예 스케테리가 그쵸 비서예요 워싱턴의 조지 워싱턴 말하는 거죠 조지 워싱턴의 비서가 그쵸 익스퀴즈 컴마 컴마 ing 묶어줘야 겠죠 익스퀴증 힘셀 포빔 아 웨이트 줘 그죠 익스퀴즈는 변명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늦은 것 때문에 워싱턴의 이 스크리터리가 어 자기 자신이 늦은 것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said 말을 했어요 대리아라고 말한 거죠 그 시계가 너무 느리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저때 그럴 때 워싱턴의 대답이 뭐였어요 워싱턴의 대답은 바로 you must get a new watch예요 새로운 시계를 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I must get a new 스크리터리니까 내가 새로운 비서를 사야 한다 그쵸 시계 바꾸라는 얘기죠 다음부터 늦지 말고 그래서 만약에 또 늦고 시계 안 바꾸면 나는 새로운 비서를 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4번이죠 비즈니스에서 때때로 이 프로스펙트 바로 전망이죠 전망 전망이 아주 어두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뭐 할 때 실제로 그 전망들이죠 그 전망들이 아 온 더 턴 아 온 더 턴인데 온 더 턴은 뭡니까 온 더 턴은 이것은 이게 전환 중에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막 바뀌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있죠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서 때때로 전망이 가장 이렇게 어두워 보일 수 있대요 뭐 할 때 그것들이 이제 전환기에 있을 때 그쵸 사실은 실제로 전환기에 있을 때 그들이 그들이 되겠죠 이거 전망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들이 전환기에 있을 때 예 전망이 아주 어두울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이 patience 인내하고 좀 더 노력하면 그러면 what seemed hopeless failure 여기까지가 주어져 예 희망 없어 보이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 그쵸 예 실패처럼 보이는 희망 없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may turn to 바뀔 수 있다 그쵸 뭐뭐로 바뀔 수 있다 영광스러운 success 성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없대요 뭐를 제외하고 그쵸 except는 뭐뭐를 제외하고죠 뭘 제외하고 바로 in no longer trying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것에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패가 없으니까 오직 여기에만 실패가 있다는 거죠 노력을 안 하는 것 그쵸 이것이 바로 실패로 이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